매크로의 개요음이 작성 가겠습니다. 매크로 매크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크다, 빅, 라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만한 작업들을 모아서 큰 작업으로 만들어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련의 명령들을 한 명령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해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복잡한 작업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 자동화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매크로는 보기의 매크로의 매크로 기록에 가서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도구의 코드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기능을 통해서 작성된 매크로는 VBA, VBA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VBA 편집기에서 편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VBA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겠다. 그러면 상대 참조 기록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일련의 명령을 수행함에 따라 각 단계에 대한 정보가 녹화된다.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Visual Basic 모듈로 저장이 돼요. 명령과 함수들은. 그래서 개발도구의 코드의 Visual Basic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바로 각기키 Alt 플러스 F11 이런 건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두셔야 되고 Alt 플러스 F11을 눌러서 Visual Basic 에디터를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 모듈에서 매크로를 편집하고 실행 그 다음에 삭제, 편집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된 매크로가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 파일로 저장을 하면 돼요. 이런 건 맞다 틀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 Visual Basic 편집기 들어가서 삭제할 매크로 코딩 부분 코드죠.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매크로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삭제 그러면 이제 딜리트 키니까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을 할 건데요. 개발도구에서 코드의 매크로 기록 또는 보기에서 매크로의 매크로 기록 다 돼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인데 첫 글자를 공백으로 한 번 줘보겠습니다. 공백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 얘도 당연히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 주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숫자로 줬어요.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수문자도 안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합계를 구한다.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계니까 H를 줄게요. 바로가기키니까 이제 H인데 합의 H 근데 만약에 소문자니까 컨트롤 플러스 H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대문자를 주게 된다 그러면 캡슬라키를 눌렀고 H를 주게 되면요. 대문자잖아요. 쉬프트가 붙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대문자 H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소문자 H로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종류 잘 물어봐요. 현재 통합 문서냐, 새로운 통합 문서냐 아니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냐 우리 현재 통합 문서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서부터 모든 작업은 녹화가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개발도 구해보면 여기 지금 기록 중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 싶을 때는 얘를 갖다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지금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눈 그 다음에 썸 SUM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 다음에 엔터 합이 구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우고 나서 매크로 대화상자 들어가서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이 매크로를 갖다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합계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크로예요.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 매크로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지정이 돼요.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는 이제 문자 숫자 섞어서 쓸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언더바 밑줄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물음표라든가 대시, 공백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바로가이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영어 대송 문자 다 가능한데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입력할 땐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가 되는 거고 대문자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프트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에서 또 언급을 잘하는 게 바로 이해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만약에 컨트롤 C 복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로가이키를 컨트롤 C를 썼다. 그러면 그 매크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같은 키를 매크로 단축키를 지정을 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크로 단축키가 우선에서 적용이 돼요. 이거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 세 가지도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 여기는 이제 매크로하고는 직접적인 실행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주석 설명을 기록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크로 실행인데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보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개발도구에서 코드에 매크로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F8 알트 플러스 F8을 눌러서 실행할 매크로를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매크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말 그대로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집 같은 경우는 비절베이직 에디터가 열려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매크로 내용 매크로 이름을 갖다가 편집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기는 새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삭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은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갖다가 삭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옵션 이 옵션에서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또 뻥을 많이 치냐면 옵션에서 매크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뻥을 치거든요. 안 돼요. 바로가기 키나 설명 이걸 갖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도그 탭의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매크로의 매크로 보기를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편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기 매크로 만드는 거고 이제 삭제 이게 이제 매크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바로 이 옵션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 매크로 이름 확인해요.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매크로 옵션에서는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만 수정이 가능하지 매크로 이름은 수정이 안 돼요. 매크로 이름은 볼 수만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바로 편집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